카드를 2장 변화시킵니다. 후회부터 일단 지우자. 후회부터 지우자. 호환. 되게 희한하게 가네. 저것 드로우만 나오면 어떻게 좀 되겠는데 강화 상태에 장난 아니네. 오우야 다잇다 디스크 방금 방금 대리까지 초반 미쳤네 드로우 안 나오나? 드로우 배페오 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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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스준 가로님이 하시는 게임 다 재밌어 보여서 다 샀어요. 가바이즈유 인투더 브릿지 슬더스 다 샀어요. 게임 홍보 지대로 하는 가로씨가 리얼 트리 머지. 아 비클루 트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젤다드 워슐. 어 킹시시자. 어 트위기. 나머지 두개에 비해서 트위기가 났네. 네오박스. 을불좀. 탭시의 시작. 저기 상점 하나 가고. 여기 물음표 보면서 제거. 제거 좀 돌려볼까? 근데 지금 드로우가 더 급한데. 제거보다는. 호빵디 작전. 뷰업. 빌어버글 드로우존. 빨리 챙겨주가라. 제발 들어오죠 제발요 에너자이저 놀잖아 저거 드루 없으니까 빨리 들어오죠 빨리 들어오죠 들어오죠 줘봐 드루 드루 이걸 안주네 야 아니 장난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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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루도 쓰자 에바클럭 아니 걷어내기 아 그래 안 나오는게 정상이지 그래 근데 지금 저거 저 뭐냐 컴파일 드라이버 이것도 하나 안 나오냐 컴드 정도는 나올 만하잖아 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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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제발 돈을 드리겠습니다 아 유벌이구나 어 어 어 어 어 물고기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구만 아 미친 저 데뷔 집어 해서 저거 미친 아 막았고 저거 미친 진짜 아니 이게 아니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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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ambitious 넘라마 개노답 선택 받으자 아 22 그리고 하나 Tian 2박에 정상적인 놈들 없습니다. 2박에 정상적인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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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에 정상적인 놈들입니다. 2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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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놈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에 불을 마는 길인 건 그나마 다행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판은 좋은데 트로가 없네. 재활용은 지금 재활용 먹일 카드가 없어서. 파지식도 제거할까? 시봅 찾아올까? 15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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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ind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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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하긴 하겠다. 좀 짜증나긴 하지만. 베개. 역장. 역장이 참 좋긴 한데 파워 카드가 하나도 없어. 역장은 죄가 없는데. 이제 파지식 지우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얘는 그래도 후파로 잡으면 하겠지. 근데 딜이 그렇게 빨리 올라오는 건 아니라서 또. 애매한 감은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인간다. 오 가창. 킹 가창. 킹기 가더리. 회상 하고. 브랫 한 장 더 지우고. 비르님도 갔습니다 트수가왕 가시네요 트수가왕 18시간 18시간 헤드퀴기 헤드퀴기 진짜 필요할거같아 에너자이저 지워버릴까 에너자이저 왜이렇게 꼽지 근데 소멸카드니까 굳이 채울 필요없고 빙하나 홀로그램 가고일까 헤드퀴기 헤드퀴기 가볼까 헤드퀴기 다행히 다행히 헤드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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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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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광기 집었으니까 홀로그램 방안 꼭 해야겠네요. 우즈오베는 이제 하위보 부연도 들어갈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카드 하나도 없어. 빙하영쿠. 5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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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부생. 뭐 지우기도 애매하네 평영 지울까요? 평영 지우면 또 드로 관리하기 힘든데 드로도 없어가지고 결국 여기서 마지막까지 드로가 안 나온 게 제일 아쉽네 아이고 2 3 다 1 1 2 2 3 4 6 7 10 히힛 곡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봐도 빡세네 야이씨 하아 진짜 저 저 당일 배송 패턴은 진짜 히힛 없으세요 째도 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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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나? 근데 이거 잡아도 이거... 이게 이긴 건가? 눈앞에 심장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긴 거라고 할 수 있나? 아니... 아니... 진짜... 야 빙하평형... 어 인마 어? 어둠의 족쇄 전천 탐색 광기 싹 다 지치고 어떻게... 오한이랑... 알고리즘에 들어가지? 아니... 야 탐색 광기 광기 어둠의 족쇄 전략의 천재 빙하평형 다 지치고 어떻게... 야 심지어 에너자니저에도 안 들어가서... 하... 훨씬 낫군... 쓰레기... 대충 심한 욕... 하... 뭐... 숙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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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방... 창방...